다이아몬드 뭐라고 있죠? A 다이아몬드 맞아요? 잡고 있어요 절대로 뒤집어 보면 안되구요 절대로 보면 안되요 움직이면 안되요 제가 처음에 보여준 카드 색깔 기억나요? 무슨 색깔이에요? 다이아몬드 빨간색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제가 이거 바꿔치기 한적 있어요? 카드를 놓친적 있어요? 지금 갖고있는게 뭐에요? A 다이아몬드 뒤집어 볼게요 다이아몬드 여기 맞는데? 아 또한 정상화 원래 이하는거? 맞아요 이런걸 멘붕이라고 하는거야 알겠죠 이번에는